으 으 으 물건 많다 이게 다 뭐야 뭐 달란트가 뭐야 어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을 뜻하는 거야 아 그럼 타고난 재능 가게 그렇지 엄마 배 달란트 가게야 니들이 방학 동안에 너무 심심해서 우리 엄마들이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했어 우와 그럼 이 물건들 다 살 수 있는 거야 달란트가 있어야 살 수 있지 달란트는 어딨는데 자 지금부터 엄마한테 재능을 보여주면 엄마가 달란트를 줄게 재능? 어떤 거? 뭐든 너 잘하는 거 어 그럼 성대모사 이런 것도 돼? 되지 음 그럼 나부터 나부터 응 음 음 안녕하세요 저의 재능은 성대모사입니다 성대모사? 제 친구들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똑같이 해보세요 먼저 소라를 해볼게요 비키야 뭐하고 있었어? 또 잘 와 여기까지 오 다른 것도 해보자면 탈락 요가서 비키 진짜야 나 재밌는 거 했어 진짜야 여기까지 잘했어 나도 해봐 나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넌 너무 쉽지 넌 특징이 확실하니까 너무 쉽다고 뿡 우리 오키님들도 너 흉연하는 걸 제일 쉽다고 생각할걸 잘하잖아 오키님들 양갈래 따라하기 컨테스트 할게요 양갈래 성대모사 해주시고 유튜브에 올리고 저한테 댓글 달면 제가 스토리에 게시해드립니다 목소리만 나와도 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됐 좋아 그럼 비키는 달란트 30개 오 감사합니다 오 부자다 다음은 누구 해볼까 응? 저요 저요 저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럼 갈래가 해보자 갈래는 뭘 할거니 안녕하세요 뿡 저는 어떤 물건이든 한번만 봐도 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다고? 네 우리 엄마가 쇼스트 거든요 뿡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뭐 하나 주시면 제가 쇼스트처럼 팔아보겠습니다 뿡 대단한 능력이네 뭐가 있을까? 이걸로 해볼래? 그거요? 당황한다 당황한다 흫 음 음 음 큰소리 치더니 못하는거 아냐? 자 해보겠습니다 기대되네 더운여름 어떠세요 여러분 뿡 너무 더울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나는 오늘 같은 이때 정말 필요한 이 핑크색 집게 이 집게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아세요? 잘 보세요 쭉 낚아채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? 방금 보셨죠? 이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립력이 좋아졌다는 거 그렇다고 이빨이 위험하냐?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어때요? 마음에 드셨죠? 당장 구매해야겠죠? 지금 전화주시면 상담만 받아도 이벤트에 당장 응모가 됩니다 0901702 빨리 전화 걸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기회 잡아주세요 와 박수 대단해 좀 하네 나도 전화할 뻔했잖아 대단해 대단해 갓래는 너무 대단하다 50달란트 와 뽀뽀뽀 뽀뽀뽀 와 50이나 대박 다 문나지? 다 문나요 그래 세인이는 뭐 할 거니? 안녕하세요 저는요 환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환불 잘하는 방법? 그거 어떻게 하니? 나 잘 못하는데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갈래?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? 뭘로 도와주면 되는데? 너가 가게 주인을 해 내가 환불하러 온 거야 알겠어 그거야 자신있지 뿌! 주제는 단순 변심입니다 단순 변심? 그거 어렵다 제일 어려워 궁금해 어머 어서오세요 뿌! 제가 어제 저녁에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요 환불해주세요 아침부터 되게 피곤하게 하네 어떤 점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뿌? 어제는 피팅 안 해보고 그냥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작잖아? 그래도 입어보셨으면 좀 환불이 어려우신데요? 무슨 소리? 여기 택 그대로 있는데? 여기 옷을 입어볼 수도 없고 피팅룸도 없고? 뭐야 그냥 안 맞아도 사라는 거야? 뭐야? 오 재밌어 재밌어 빠져든다 빠져든다 아 손님 이거 근데 할인 제품이라 교환 환불 안 되신다고 어디 그렇게 써있어? 난 그런 전달받은 적 없는데? 어머 숨 막혀 난 조금 못해 저렇게 싸우느니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? 그러시면 사이즈 안 맞으시면 사이즈 교환해 드릴까요? 아 방금이랑 말이 다르네 교환 환불 안 된다더니 교환을 해준다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? 애가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빨리 환불해 드릴게요 보내버리자 네 손님 환불해 드릴게요 응 진작 그랬어야지 됐죠? 환불 됐죠? 카드 취소 되셨고요 다신 오지 마시고요 최악의 하루 보내세요 헷! 네 기분은 나쁘지만 오늘의 승자는 나다 정규 입금 박세인 천원 부탁 박세인 그래 잘했다 둘 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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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도와주긴 했는데 기분은 되게 나빠 어디 가서 그러지 마 세인아 내가 뭐? 너가 억지로 구매 시켜놓고 환불할 수도 있지 젤리 젤리 여기 헷! 헉! 나는 상호하고 싶잖아? 헉! 나랑 잘 어울려 어 부럽다 난 돈 많으니까 저 머리띠도 사야지 헷! 예쁜 머리띠 사고 어? 컬러 풍성 오케이 내 거 신난다 재밌겠다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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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!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른 거 사야지 키링 예쁘다 키링 부럽잖아 난 큰 없어서 못 써 학생이 불쌍하다 내가 사줄까? 진짜? 응 하나 사줄게 고마워 그럼 나도 저 키링 그래 키링 하나 사줄게 키링 가졌잖아 너무 신나 우와 부럽다 양갈래 나도 그 수박젤리 하나 주라 그래 하나 줄게 오 고마워 맛있겠다 키링 큐비키 향기로워 나 불어볼게 오 이거 약간 물방울 모양이야 봐봐 완성 이거를 하늘 위로 띄우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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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quite 쏘우나도 사고 터트러 볼게 한 번에 하나 둘 부어어어어 허우 кому 어니 다 구매했니?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디 보자 공부 관련된건 하나도 안 샀네 엄마 관심 없어 맞아 뿌 그래 그래 남은거는 너네 가위바위보해서 가져 나눠가져 오 내꺼 내꺼 안나면 진다 가위바위보 부! 어어어어어 이겼잖아 오 나이스 하 재밌었다 오늘도 신나게 단란트 받고 물건 사기 대성공